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명웅씨의 폴라로이드 32카운트 포월댄스구요.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왼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포워드 스텝, 왼발 앞으로 포워드 셔플, 스텝, 볼, 스텝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쪽으로 린디 스텝, 오른발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락백, 리커버, 왼발, 킥, 볼, 크로스, 사이드, 터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, 투게더, 포워드 셔플, 스텝, 볼, 스텝, 왼발, 사이드, 투게더, 코스터 스텝, 왼발, 백, 투게더, 포워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른쪽 파인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3, 4, 5, 6, 8 2, 3, 4, 4, 5, 7, 9 1, 1, 2, 3, 4, 5, 7, 9